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셋 내가 사랑할 때 그렇게 마음을 하나, 셋 내가 lip 하나, 둘, 셋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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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일 자랑 내 스스로 널 혼자 널 혼자 모든 걸 하나의 널 혼자 널 혼자 널 혼자 3,4 아름다워 아름다워 이거를 뒷에서만 듣다가 반전부터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카운부터 보니까 공격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랩을 잘한다는 거 온 뿌듯합니다 심지어 역시 샤블이 짱이야 나는 정말 너무 귀엽게 보기 때문에요 글쎄요 박자를 이렇게 샌다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에 근데 우리 음악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지에다가 뭘 외칠 때는 랩할 때도 됐는데 첫 번째 다시 다 된다 왜냐하면 합창단 같은 걸 해도 옆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빨리하면 굉장히 이렇게 신경쓰이고 내가 노래하면서 틀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넓은 공연장에 이렇게 비슷한 각자의 같은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리얼을 끊은 거잖아 그치? 우리가 그래서 이 리얼을 끊은 거예요 박수 이렇게 하면 저기가 조금 여기서 듣는 것보다 느리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나가면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인이하게 보인다 봐 다 같이 누르면서 그리고 노래방 기계가 있는지 키를 여자키로 낮추었네요 희귀하네요 이거 이거 이렇게 남녀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사진촬영 날아찾고 예 예쁜 이벤트 한 거 잘 들고 얼굴 가리지 말 말아요 알았죠? 예쁜 얼굴 나와야 돼요